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싶습니다. 다 찢어야지, 이제. 칠 자신 없죠, 진짜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뭐지? 뭐야? 짜잔. 오늘 놀러 가요, 오늘? 내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. 진짜 열심히 달렸잖아. 머리를 좀 치킬 겸. 속세에서 벗어놨어. 리프레쉬하는 마음으로. 하고 가요. 갑시다. 갑시다. 이 소리가 힐링이다, 진짜. 아니. 뭐야, 이거. 이거 왜요? 내 생각엔 약간 잘못된 것 같아. 이거 이상한데? 정서야!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. 입수하지 않은 자랑 인간관계도 하지 말라고 했어. 다오는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나요. 그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. 이 영상에서 이 영상